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배단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기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리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려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잎을 세마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목요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식에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암호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만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배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록고 자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의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루는 멀찍에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유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셀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고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베드로가 안들 바깥쪽에 앉아있었는데 한 한여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리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한여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세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달기 울었다.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